지금 실시간 방송 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채택해가지고 질문 좀 할게요 오방기로 이제 봐주시는 건데 재해 운이요 얘기를 하시는데 재해 운이요? 네 재해 운이요? 저도 봐도 되죠 재해 운이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다 헤어져서 이제 재해 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제가 실명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재해 운이요 가지 마시고요 이제 그 뭐라고 하지 1번 조이 연락 올까요? 조이님 연락이 연락이 올까요 재해에서 다시 만나는 게 아니고 연락은 올까 안 올까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아프리카 방송할 때는 이렇게 해서 1,2,3,4,5번 뽑으라고 했는데 딱 중간에 요거 딱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락은 오실 수는 있는데 소식은 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조이님 거 보니까 연락은 오는데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소식이 온다고 돼 있어요 주변 사람이 지금 걔가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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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이란다 니 한번 연락해 보지 않겠니라는 그런 소식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분 너무 빨리 올라가고 지금 아 그럼 천천히 하라고 하시면 또 천천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빨리 막 질문을 해버리시면 다음 분이나 본인은 패스가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리세요 아니면 줄 세우는 거 아시죠? 줄 좀 세워 주세요 쪼다 네 재해 운 네 재해 운요 네 두 개 뽑으시래요 자 그럼 소식은 오고 뭔가 이루어지는 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게 내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난 추억이나 지난 기억에서 상대방이 기억이 내 뒤에 남아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치료가 돼야지만 어휴 그 사람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보고 뽑아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인이에요 네 명인이라는 분이 재회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기도 이제 두 개를 뽑아 보시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헤어졌던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죠? 그리고 본인이 아직까지 고집도 멘탈이 좀 약하시라고 되어 있는 분 같고요 제가 봐서는 소식은 들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는데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있고 지난 추억에서 자꾸 그리워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미용이나 좀 똑바로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운기가 지금 별로 안 좋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좀 우울증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감정의 기복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것만 치료된다면 남자친구 연락 바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다음 질문은 땡은이 남자친구와 흘러가는 흐름 아 연애운에 애정운에 변화수를 본다면 1, 2개월 안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나쁘진 않고 잘 흘러갈 수는 있는데 우리 뭐 땡은 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불안함 자기 혼자 좀 불안한 거 있어요 남자분은 기분 좋게 잘 흘러가시는데 본인이 불안한 거 같아요 남자분은요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시고 땡은 님 만났을 때 기분도 좋으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음 질문 또 갈까요? 네 니니닛 네 제 운이 있을까 없을까 수리수리말수리 아발따발발따 딱 뽑아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조상에서도 지금 합은 들어와 계시다고 되어 있고요 그분 자체 내가 그분 마음에서 조금 춤이 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감정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 애는 조금 힘드시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좀 1, 2개월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분의 마음은 왔다 갔다 변동수는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식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제가 봐서는 다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마음이 이제 갈팡짚빡 많이 움직이고 흘러가는 좋은 걸로 흘러가고 있대요 아 아 음 아 아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